몇 명 들어와요? 지금 10명 있으면 돼 닭갈비 좀 박박살아야 돼 닭갈비 좀 박박살아야 돼 잉어 잉어님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안 오신 거 같은데요? 닭갈비 그건 머리카락 추천 누른 사람 중에는 잉어님 하고 닭갈비님은 어떤 거 같아요? 저희 친구 다 있네 그럼요 요즘에 없던 시대인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다 태어날 때부터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기에 네 아 좀 있네 재방송을 좀 보셨던 분인가 보네요 이 분은 그 저희가 하는 그 미친님이 맞습니까? 그 DN 닉네임으로 들어오신 분은 봤었는데 제가 네 자 어제와 다른 선글라스를 쓰고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이 전자렌지도 한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최소 11년 네 네 진심으로 다음 꿈으로 봤지만 다음 꿈으로 네 연습을 하시면 안 돼 지금은 고기를 굽는 중이고요 이제 연을 다 되는 거 아닌 전 mets게 음? 자 들어오신 분 어서 오시고요 이디스가 부양의 능력이 없나 보네 그런가 봐요 노신 분 어서 오시구요 예 카톡이요 카톡 보내 지금은 태블릿이 방에 있잖아요 지금은 밥 먹으러 나왔잖아요 식사 끝나고 제가 봐드릴께요 백 잘생겼다고 몇번을 얘기해 줘야 돼 저는 이시프라 후바 입니다 들어오신 분들 반갑구요 또 거기 어떻게 아셨어요 밤비양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구요 왠지 더 강진같다 그랬습니까 나중에 한번 가려드리고 또 방송할게요 그러면 김새롬인가 MC가 아 아나론 아나론 아닌가 뭘지 이름이 아저씨 나오는 애 누구지 어 러블리지 얘네가 신기함 92년생부터 98년생까지 이렇게 한살 차이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에요 뭐에요 아 TV 보고 얘기한거에요 TV TV에 러블리지가 나오는데 제가 방송에서 러블리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월요일 코너에서 예 네 근데 그 아 끊겼어요 화면이 끊겼다고요 지금 방송하면 끊겼다고요 방송 화면이 끊겼다고 말씀하시는거에요 방송 화면이 끝났다고 끊겼다고 말씀하시는거에요 네 근데 그 아저씨는 다 하나도 안하니까 알았을 때가 다 이루어져요 나는 그 아저씨는 그냥 바로 안내할거에요 그 아저씨는 그냥 한번 아저씨는 안타까구요 내가 먼저 자고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아저씨는 진짜 맛있다 뭐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stops 고춧가루 아, 뭔가.. 이거 어때? 제일껏 걸어야지 멀다, 영재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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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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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때는 하나 더 있어. 나는 둘 하나 가져와야 해. 뭘요? 아니, 양념. 이거 먹으면 돼요, 밥은? 음, 더 먹어도 되고. 아니요, 아니요. 밥이 괜찮은데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들어오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조금만 더 집어 넣어주세요. 추천 감사드립니다. 아까 근데 PC에서는 14명 찍혀 있던데 뭐지? 맛있는 소리, 그러게 말이에요. 맛있어. 맛나는 소리. 바꿔서 왔습니다. 바꿔와. 바꿔서 왔어요. 바꿔서 왔어. 바꿔와. 바꿔와. 아빠 둘이. 아무것도 안 와. 안 와. 이거 안 들어갖고. 말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해서 딱딱해. 들어가야지. 이거 봐야 돼. 아멩냉면 얻을 중에 많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 시청하고 계십니까? 다 맛있어 봐. 저기 좀 더 올려줘요. 다행이다. 이거들이? 그쵸 꿈쩍 꼼냥 꼼냥 짭쩍. 네. 버틀 쓰고 계세요. 다른 거 꼈어요. 감사합니다. 이 선글라스가 나요. 저번에 봤던 게 나요. 밥 맛있겠다. 그러게 말이에요. 뜨끈뜨끈한 고기. 고기밥. 소고기밥. 다행이다. 그들세. mike. 아. 아. 뭐. 19금 방송이 안 돼 가지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앞에 있고 드신 분도 어서 오시고요 너무 맛있다 이게 몇 년 반이야 아 괜찮아요 저만 읽었으니까 매일 4시에 방송하고 있는 방송이 있어요 유튜브도 구독 추천 고맙습니다 저보다 다 누나예요 엄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방은 안 오는데 배는 없고 한기주 한기주 파이팅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샤육이 아까 저 여자 왜 사겨 못 사기 괜찮다면서 왜 못 따가서 그런가봐요 아 여자친구 없어요? 오늘은 기억이 어디에요? 아 그리고 잘생겼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입고 있었네요 아 천안! 거기 정도면 통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다 김치만 있습니까 혹시? 거기 정도면 통해야 될 외모이신데 아니다 오히려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히려 서울이 제일 쉽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면세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에요 21살이시면 21살이시면 아직 뭐 한창이시고 충분히 앞으로 사귀실 수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는 있어요? 들어오신 분 어디있으세요? 아 있으시다고 아 사진을 지금 확인은 못하지만 조금 있다가 보내주셔도 되고 태블릿이 앞에 없어요 근데 아까 왜 화면이 멈췄다고 했어요 하하하하하하 예 방탄소년단의 무대로 더 뜨거워진 보안도전 엑스코 현장의 본인이 법이 함께 불어받으세요 박세비씨 나와주세요 저희들분 어디가 있구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엠피씨가 사랑하는 엠피씨의 딸이예요 제가 지금 나와있는 애플은요 화려하게 문을 면 보안도전 엑스코 현장인데요 이거 재밌는거 아네? 꿀 많이들 계시죠? 안녕하세요 공인 가족들하고 먹고 있어요 오인식사 김밥을 먹으니까 이만 따라서 먹을 수 있겠다. 오늘 끈다거나 왜 하시던데? 왜 뭐라고 해요? 네? 이걸 가져와 네 감사합니다 아니 드셔도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가족에게 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방송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이제 허락을 못 받는 거예요 안 좋게 생각하고 방송을 반대를 하면요 부모님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방송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한다고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 그냥 딴따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딴따라 안 좋아해 네 고마 원래 이거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이것도 오래된 거예요, 내가 알기로 매운진거예요 자꾸 끓인거예요 안 돼, 안 돼 자꾸 흡다, 이게 오래돼서 그런가? 선글랫다 계속 끼네 야, 너희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방송을 생각하기가 애교를 했는데 저 환기하는 너희들 대상기가 못했어 너희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표기 막 너무 안 좋지 그럼, 사정없이 아무것도 해 그냥 방송 때문에 얘기 좀 할게 저희들 그런 말이에요 저희들 그런 말이에요 아 아 지금 한 그릇인데 이게 보통 그릇에 2배니까 두 그릇 먹었다고 보시면 되요 아 에 에 지금 방속한 지가 37분 인데 나와서 먹은 지는 한 10분 됐나 5분 됐나 예 아 쿠키 에 쿠키 이거 동갑 갓달라 밥이예요 우와 진짜 좋아 이제 내 그릇대요 저게 쿠쿠지? 네 저것도 쿠쿠일거에요 쿠쿠 저게 엄마 내 판다 상쾌하게 하시네 이제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밥도 왔어요 식사하세요 여러분들 다같이 식사해야지 뭐 이때 밥같이 먹어야죠 예 뭐 나중에 뭐 식사하시면서 보셔도 되고 방송을 예 자 일찍 드실 분들은 시청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들어오신 분들 어서오시구요 급나올까요님 추천 고맙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생신이 1월 29일이신가요? 간신법님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아이디를 보고 얘기하는 저질개그 예 예 그릇끈 그릇끈? 뭐하는거지 누구야? 그릇끈? 처음 번에 그릇끈? 거대한 한 명 별로 어딨어? 저기 있네. 얘만 키가 크네. 별로 안 좋은 애들 같애. 얘야 별로야? 멀리서 보면 약간 성종같은데. 롤시브를 받았구요. 그래서 이번엔 삼겹이예요. 아까는 소고기 였고. 삼겹삼겹. 방제에도 있죠. 삼겹고기. 소고기라고 하려고 하다가 고기로다가 해놓고 지금은 이제 삼겹. 방제 보이시죠? 방제. 방제. 얘네가 이름이 뭐라고. 처음에 불락비보다 한숨이라고 하지 않았나? 처음에 불락비보다 한숨이다 이랬다가. BAP가. 들어오신 분들 어서 오시구요. 어제도 이제 반비양이 저기서 저기 이제 쓰는. 네. 여기 쓰는 밥솥인지 알고 저기서 밥을 꺼내오라고 한적이 있었는데. 이 즐거운 이 소리. 그 소리죠. 즐거운 이 소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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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하면 될거에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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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하면 될거에요. 됐어요? 고기팥 뭐에요? 잠시만요. 고기, 고기 보여드렸어요. 예. 마음에 드세요. 지금은 삼겹 굽고 있어요. 아까는 이제 소고기 먹었고. 추천 고맙습니다. 먼지가. 아아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도 약간 이런식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먹.. 식사를.. 간신법님 잘 보셨습니까? 책은 제가 못 읽었었는데 화면을 이제 돌려서 보여드리느라.. 네 그리고.. 아우 다행이네요.. 기름이 좀 튀었나봐요.. 선글라스.. 여기 화면에.. 자 딱 가고.. 들어오신 분들 어서오시구요.. 고기 먹고 있어요.. 고기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거 먹던거같이 끈적한 느낌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직 안 먹었어요.. 겹살이에요.. 동근이 형 동생이다.. 양동근이.. 아우.. 거래거래.. 자 겹살이에요 여러분들.. 겹살이.. 아우.. 고기를 보여드리는 순간 시청자 한명 올라가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야 빨리 먹어봐요.. 추천 고맙습니다.. 예.. 아우 머젓버꺼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추천 감사드리구요.. 아우..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죠.. 예.. 고맙다.. 12월달에 나온다고 했었어요.. 오.. 수염.. 몇달 길이셨어요.. 한 3.. 2달.. 2달.. 2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팝콘공장장님.. 누르고 가셔.. 아 그래요.. 고맙죠.. 뭐.. 예.. 자..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저보다 조금 더 형님들이시고.. 예.. 예.. 자.. 우와.. 진짜 잘 맞다.. 걔 니키 아베리랑.. 팔? 감사합니다.. 처음에 동생인지 알았어요.. 저보다 누가 시청자들이.. 어둑버꺼님이 저보다 어린다고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형님들이시더라구요.. 가족들하고 같이 먹고 있어요.. 예.. 다섯 식구에요.. 저까지 포함..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한 시청자가 엿잡아서 말씀드렸는데요.. 방송할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방송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거에요.. 두분 중에 한분이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겁니다.. 흑불.. 받지 가슨번들.. 어.. 찰조.. 와.. 어.. 뭣어? 철구는 그 장인이 나오더만.. 방송에 장인어른이 나오던데요 방송에 난중엔 자꾸 장난쳐가지고 이제 혼났지만 이거 잘 어울린다 이 옷이 직업이요? 지금은 뭐 예술조 와 고맙습니다 밥풀이에요 밥풀 뼈 아닙니다 뼈도 씹히긴 씹히는데 뼈는 이게 뼈가 아닐까 뼈는 이쪽이 뼈가 아닐까 의심되고요 예술인이에요 자 직업 관련된 거는 방송국 공주에도 나와있긴 합니다 예 네 예술인 아 아 아 아 아 어디요 어디요 어디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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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밤비양 추천 고맙습니다 아까는 첸만 다 하셨었군요 아까부터 계셨죠? 내가 조금 있다가 칠판 만약에 계시면 칠판 보여줄게요 내가 적어놨었는데 마음이 추천 고맙습니다 고민 다 먹었는데 많이 먹었어요 미안해요 내일 유튜브에 올릴게요 방금 다 먹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밥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닭꼭밥 귀여워 귀여워라 이번엔 에너지한테 펜핑을 받았어요 아 딸이 오십니다 롱이 오십니다 롱이 오십니다 롱이 오십니다 롱이 오십니다 이 두 가지 감사합니다.